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 아트원 글로웬 하이리무진 출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완성차 글로웬 하이리무진을 선택해 주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웬 하이리무진 차량 구매는 최초 아트원에서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이루프 제자,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글로웬 하이루프 사양입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측후면 앰비언트,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으로 실내 편의사항을 높였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핸드폰 하스판 연결을 통해서 유튜브, 넷플릭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2.3인치 보조모니터, 앞좌석에서도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하며 장거리 이동 중에도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도어 부분에는 최고급 누브리노 원단으로 풀트리밍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내의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1열 도어를 열면 크림 베이지 리무진 시트가 시공되었습니다. 새하얀 밝은 색상의 컬러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2열, 3열 탑승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햇빛 차단 및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로 리무진 차량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9인승 시트 배열을 최대한 살려 아트원 리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열, 3열 뉴티크 우드 블루어 시공하여 깔끔한 바닥을 완성하였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는 물론 쾌적함과 청결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목쿠션까지 장착되어 탑승자의 목을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4열 팝업 싱킹 시트를 탈거 후, K-84 드렁크 정리함 장착하였습니다. 카니발에 부족한 수납 공간을 재워주며, 세차용품 및 간단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정리함 위에는 3D 트렁크 매트를 올려 마감하였습니다. 차량에 손상 없이 트렁크에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카 업무용 캠핑용, 사용자의 용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니밴,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럭셔리한 차량을 만나보세요. 전화 상담시 코드번호 GV-029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